집중하는 박수 집중하는 박수 응! 해야되요? 응 집중하는 박수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두어 그치? 다음 시간에 집고 여기는 여기 집고 여기 달립니다 쓰기는 시험지로 했고 읽기 되었습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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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아 조용히 해 말해 내가 썼어 응 아아 아아 글랍 오케이 들어볼까요? 글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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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글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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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글 뭐야? 뭐? 1대1 시작한지 이제 2분 됐다 그 다음에 얘는 이유는 대표 소리 1대1 시작한지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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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해서 놀러왔어 그리고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글자 뭔데 아 니하고 니하고 헷갈리고 있으네 난 헷갈리고 있으네 난 헷갈려요 어차피 나 치자한테 도그 이름이 있었는데 도그 썼어 봐봐요 보그네 비디병 언제쯤 나 할래 자 자민아 넌 니꺼 자 자민아 넌 니꺼 지금 니꺼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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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원인가요? 네 파란색원 자민이 공부할 때 소리 내면서 따라 읽고 있어 어? 그래서 가서 할 때 따라서 소리 내면서 말하고 있어 집에서요 언제든 하고 있어 아니 집에서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그래 어 지우 뭐 블루 네 이제 시원지는 묻지마 그게 없어요 클래스 카드를 못 깔아요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알겠다 바람 블랙 오케이 자 ck는 힘을 하여 그래 블랙 뭐라고요 블랙 좋습니까?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? 아 따워 다민아 집중 좀 합시다 아니 내가 뭐가 못하는데 아 피키스 내가 저 내일 그랜드마더 집에 간다 영천 영천 나 영천 나 영천 영천 슬레드 아 뭐라고 그래서 슬레드 자 너 일대일 수업하고 있어 다른 주변의 것들은 다 안들려야돼 내 말만 들어 알았어 그 다음 얘는 오늘은 뭘 했어요 뭐라고 플레인 플레인 에이가 뭐가 됐어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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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못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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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